외관 용도에 맞게 다목적 차량이 필요하다면 바로 이 차량 사셔야 됩니다. 바로 베리굿 컨디션을 가진 차량이죠. 2열 폴딩이 가능해서 차박도 가능한 차량입니다. 이런 차 타보십시오. 생각보다 실용적이라서 상당히 넓은 적자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온 가족분들이 다 패밀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가격도 정말 저렴하죠. 570만원밖에 안합니다. 12년식이고 17만키로.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차량은 바로 현대 i4t 차량입니다. i4t 차량 제가 오늘은 딱 6대만 추천드릴게요. 좋은 차도 있고 안좋은 차도 있겠지만 안좋은 차는 어디가 안좋은지 제가 확실하게 구별해서 말씀드릴게요. 중고차 살 때는 항상 좋은 부분도 있고 안좋은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딜러분들 만나서 잘 설명을 듣고 구매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 차량 일단 연비도 그럭저럭 나오고요. 그리고 외곤 형식이라서 약간 유러피언 디자인이죠. 그래서 이런 디자인도 요즘도 많이 통하죠. 아직까지도 세련되어 보이지 않나요? 디자인 자체가. 저는 그래요. 이런 차량 제가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사실상 어설픈 외곤 SUV 타는 것보다 이 정도급 차량 타시는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중형 수용차 SUV 차량이고 그리고 공간성이 넓은게 특징이죠. 그리고 디젤이긴 하지만 물론 이 차는 휘발유입니다. 디젤 차량도 있어요. 디젤 차량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떨림이 있거나 크게 막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이. 트렁크에 적재하면 생각보다 넓어서 골프, 캐디백 4개 정도는 충분히 실을 수 있다는 점. 여러가지 장점이 있죠. 연비, 디자인, 품질, 거주성, 가격 괜찮은 편입니다. 570만원. 너무 싸죠? 그리고 미세누도 없어요. 보시면 W판금 두 개만 도어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주 깨끗한 휘발유 차량. 이런 차 사셨으면 좋겠어요. 가죽 시트 그리고 전동 시트. 뒷좌석의 공간. 이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무릎 공간이죠? 내비게 해준 후방 카메라 그리고 버튼 시동이 다 있어요. 이 차는. 기본적인 옵션이 좋습니다. 오토라이트기는 핸들 열선. 그리고 하이패스, 블랙박스. 트렁크의 공간이 생각보다 넓고 러비지 스크린이 있고요. 이열 시트가 폴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쫙 일자로 펴집니다.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차량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 모델도 멋진 차량이에요. 한번 볼게요. 바로 이 차량입니다. 이번에는 2.0 프리미엄 아주 높은 등급이고 아이포티 차량이죠. 790만원 12년씩 22만km입니다. 일단 등급 자체가 높죠. 프리미엄이라서 가격대가 조금 더 올라왔어요. 하지만 22만km 탔지만 휘발유 차량이죠. 휘발유 차량이라서 조금 더 많이 탈 수 있다는 점. 그런 점도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범퍼와 라이트 부분을 약간 개조했습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슬로프가 있고 양방향 통풍까지 있어요. 통풍 시트에 있는 차가 어디 있나요? 이 가격대에. 없죠. 미세누이 없고요. 그리고 안전무사하고. 그리고 휘발유 차량입니다. 매연은 없죠. 타이어는 조금 다랐어요. 한 50% 정도. 그리고 파워트렁크까지 있습니다. 트렁크의 공간, 후방카메라. 파워트렁크 있는 차 보신 적 없죠? 이 정도 가격대에 파워트렁크를 살 수 있다니까요. 멋있지 않나요? 이 정도면. 블랙박스 있고요. 파성까지 있습니다. 이 정도 옵션이면 너무 멋져요. 더군다나 이 가격대에 통풍 양방향 통풍 들어간 차가 어디 있어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멋있죠? 이런 차. 한번 타보십시오. 옵션 자체가 프리미엄이라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오토라이터 기능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 그리고 전동 시트 기능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면 전자파악 행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홀더 기능, 전방 감시 센스 기능까지 전부 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이 차량. 시트의 모습도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다음 차량은 사지 말아야 할, 사면 안 되는 차 소개해드릴게요. 이 차량 겉모습은 멀쩡합니다. 하얀색 바디고 겉모습은 아주 멀쩡해요. 근데 조금 애매합니다. 연식도 좋고 주행거리도 괜찮은데요. 가격 대비 주행거리가 괜찮다는 거죠. 다 괜찮은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이제 애짜 피해가 천만 원 넘어요. 천만 원 넘어서 물론 차 자체는 이상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천만 원 넘으면 보통 이제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추천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라서 저는 이 차량은 추천해서 조금 보류하겠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이기 때문에 차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다음 차량 볼게요. 자 다음 모델은 630만 원. 14년식이고 21만 원키로 1.7입니다. 연비가 2.0 보다는 그래도 한 조금 더 좋죠. 다크 그리 색상. 색상은 이쁘죠. 확실히 은색보다는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실내 시트도 아주 깨끗합니다. 전동 시트도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보시면 좀 달았죠. 50%. 성류 점검 보시면 매운 15%. 매운이 15%. 이런 차량도 사면 안 되겠죠. 일단 매운 자체가 관리를 너무 안 했기 때문에 상당히 찜찜한 차량이죠. 그리고 또 다음 차량 볼게요. 다음 차량도 670만 원 모던인데요. 19만 키로 12년식 모던. 자 은색입니다. 은색 웨건. 이 차량도 사면 안 돼요. 그 이유가 이제 성능 보시면 완전 무사고입니다. 하지만 이제 터보 미세니어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터보 미세니어 있는 차량은 굉장히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터보가 망가지면 수리비가 상당히 비싸고 좀 애매해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차량은 조금 보려할게요. 다음 차량 볼게요. 다음 차량도 좀 마찬가지인데 470만 원 가격이 너무 싸죠. 실내도 시트가 괜찮아요. 근데 이 차도 터보 미세니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별로죠. 터보 미세니어. 한 대만 더 볼게요. 한 대도 마찬가지. 이번 차량도 멋진 다크 그레이 외관을 가진 차량인데요. 이 차량도 가격이 괜찮습니다. 괜찮은 편인데 역시나 터보 미세니어가 있어요. 이렇게 터보 미세니어 있는 차량들은 조금 구매 보류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사고가 없어도 구매 보류하시는 게 좋아요. 결국엔 저거 터집니다. 다음 차량 볼게요. 다음 모델은 바로 2차입니다. 1.7 프리미엄 등급. 이번에는 VGT 엔진이라서 경유 차량이에요. 그리고 하얀색 외관을 지녔고 매입한 지 어제, 어제에 매입한 차량입니다. 매장에서 어제에 매입했어요. 양방향 통풍이 있습니다. 약간 차는 더러워 보이지만 전부 다 실내 클리닝 할 겁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전자파킹 워터 홀더 기능 들어가고요. 하이패스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라이트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2단계 있습니다. 그리고 GBL 사운드 들어가고 그리고 이거 보세요. 파노르마 솔루프, 그리고 트렁크의 공간, 파워트렁크도 있습니다. 파워트렁크. 파워트렁크, 630만원 차량이 파워트렁크가 있어요. 이 정도면 차량이 너무 좋죠. 이 차량도 추천드리고 싶네요. 나쁘진 않죠? 괜찮습니다. 매연 9% 그리고 완전 무사고 그리고 미세누가 전혀 없어요. 새로 매입한 차량. 이런 차 한번 타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부터는 더 뉴 i40 차량 소개해 드릴게요. 외관 자체가 일단 너무 멋지죠? 와 진짜 너무 멋지고 럭셔리한 느낌이 나고 그리고 광이 너무 살아있습니다. 1.7입니다. 연비 좋아요. 그리고 경유 차량이고 스펙입니다. 그리고 완전 무사하고 1인 신조 멋진 베이지 시트가 내장된 투톤이죠. 아주 기가 막힌 차량입니다. 이 차량 한번 타셨으면 좋겠는데요. 일자 눈썹 너무 이쁘죠? LED까지 안개등까지. 어때요? 일단 디자인 자체가 지금도 충분히 통하는 디자인이죠. 16년식이고 14만 키로 그리고 1360만원 1인 신조 차량이고 그리고 미미를 교환해놨습니다. 미미 교환했어요. 매연은 4%밖에 나오지 않고 완전 무사고입니다. 그리고 미세누가 보시는 것처럼 전혀 없어요. 와 이런 차 한번 타보세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파노라마 솔로프. 일단 옵션 자체가 훌륭하다니까요. 크루즈 컨트롤 다 있어요. 집자석 열선 그리고 보시면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버튼 시동 그리고 양방향 통풍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시트의 상태 어때요? 오 오 오 오 너무 좋죠? 좋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다음 모델은 스펙 그리고 1.7 연비 좋은 차량 그리고 경유 모델입니다. 그리고 하얀색 바디 차량이고 그릴 자체가 아직까지도 멋지죠? 약간 좀 G80 느낌도 납니다. 자 1,750만원 16년씩 10만키로 자 성능 점검 볼게요. 도어 교환, 휀다 교환 하나 다 있었고 사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미세누는 없습니다. 깔끔합니다. 매연 봐야죠 매연. 매연은 10%입니다. 매연 10% 조금 아쉽네요. 하지만 뭐 이상은 없어요. 10%까지도 자 보시면 타이어는 대략 한 60% 전동 트렁크, 하이패스,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의 공간, 러비지 스크린까지 크롬까지 크롬 캐치 부분까지 오 깨끗합니다. 그리고 파썸까지 다 있습니다. 자 어때요? 오토라인특이랑 스타벤고까지 옵션이 추가되었고 시트의 상태는 베이지톤 멋지죠? 이것만 있으면 되죠. 통풍, 양방향 통풍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어때요? 버튼 시동 오 오 너무 좋습니다. 시트 상태 이 차도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차량 1250만원 이번에 2.0입니다. PYL 17년식이고 13만키로 와 그리고 다크그레스 색상 이 차량 역시나 새로 가져온 차량입니다. 성경전관 보시면 매온이 없어요. 그리고 완전 무사겁니다. 미세네우가 전혀 없어요.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휴발료 차량이고 타이어 트레스 70% 이 차량 어때요? 휴발료 차량 블랙박스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내비 후방 카메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시면 열선 시트 들어가고요. 미끄럼 방지 옵션 들어갑니다. 검정 시트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트 상태 이렇게 생겼죠. 이 차도 나쁘지는 않죠. PYL 모델 이렇게 해서 오늘 아이포트 차량 추천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멋진 차량 새로 들어오면 가장 발빠르게 전국에서 가장 발빠르게 제가 빨리빨리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